칼을 들고 와야 되나? 칼 좀 들고 올게요 핫트랙스에서 앨범을 샀습니다 근데 뭐.. 포스터가 들어있나? 뭘까? 왜 이렇게 길지? 그러니까 아 근데 포스터 같은 게 들어있네 이거 뭐야? 예쁘다 다이어리 같은 거야? 뭔데 예쁘다 맞아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쁜데 이게 CD야? CD인가 봐 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포스터 와 진짜 다이어리 같다 예쁘다 예쁘다 여기 붙어져있구나 포스터 아 가상 가상 아 가상 아 오 오 아 챕터별로 네네네 자기들이 쓴거야? 응 다 자기들이 지웠으니까 무찌 이렇게 됐구나 여기 포카가 다 솔라야 대박 나 솔라네 무찌 나 포카 처음 본다 진짜 무찌 이렇게 아 포카도 있구나 여기 있지 여기다 솔라야 이거 이쁘다 이것도 좀 희귀할 것 같다 신기 신기 앨범 언박싱이라니 맞아 다 사진인거야? 다 사진이구나 이게 다 사진인거야? 그럴래 완전 알차다 아 그리고 아까 포티올듯이 앨범 미친듯이 귀엽다 CD가 뭐 요즘 그냥 이거는 그런거 같아 그냥 CD로 두는 사람이 없지만 맞아 포카에 따라오는 CD 우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간단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런것도 있어요 뭐야 이거는? 티켓같이 스티커도 있어 스티커도 있어 스티커도 있어 이게 제일 좋다 진짜 다이어리다 이 색이 진짜 너무 다이어리 색깔이야 진짜? 아 엽서 응 너무 괜찮은데요? 천천히 왜?